고흥군은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10년 후 인구 10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고흥군은 올해 광주고흥고속도로 용역비 3억 원과 사이언스 콤플렉스 용역비 5억 원,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본계획 용역비 4억 원, 어선 건조지원센터 설계비 5억 원 등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,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립파령산권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했습니다. 고흥군은 내년에도 2025년 국도비 확보에 매진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추가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에 행정력을 집중해 10년 후 인구 10만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.